자, 일단 인터뷰 안으로 너무 고생하셨고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네.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미쳤나 봐, 왜 그래? 빨리 빨리. 자, 편하게들 쉬세요. PD님, 저 진짜 저 팬이에요.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요? 네, 그렇지. 뭔가 뭘 해도 다 이상하지,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어디 계실까, 여기. 어,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인사말만 한 번 따고. 네, 형님. 네. 네, 자, 잠시. 자, 자, 어쨌든. 낯선 타국에서 인사만 그때 드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팬입니다. 제가 팬입니다. 제가 팬입니다. 아, 진짜 싫다. 자, 일단 대장님 운이 그 고요의 바다 런칭 기념으로 저희 채널시벌 구독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따로 인사 한마디씩 따려고 모셨다. 제가 개인인사 따려고 모셨다 이렇게 개인인사를 드리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는 걸 따겠다는 말은 뻥이에요. 거짓말이고 뻥이고요. 여기 따로 모신 이유는 저희 출장 지부의 첫 번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되었다 라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범상차를. 저희 출장 지부의 첫 번째 게임은 자네 지금 달에서 뭐 하는 건가 라는 미션이에요. 다른 기술이 이동한다. 다른 임무랑 다를 바 없어. 우린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대원 전체가 생존할 확률이 10%도 안 돼요. 이 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이요. 자네 지금 달에서 뭐 하는 건가 라는 건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조금 이따가 밑에서 작품에 관한 인터뷰를 할 텐데 인터뷰 확인할 거예요. 그래요? 확인할 건데 확인할 건데 이제 인터뷰 마무리 될 즈음에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라고 할 거예요. 아우 집중해야겠다. 저기서 바짝 치르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인터뷰 하다가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하면 네. 그때부터 10분 안에 어떤 미션을 성공하시면 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보여드릴게요. 딱지를 접어서 세 번 뒤집기? 알겠습니다. 대장님. 대장님이시죠? 네네. 비밀스러운 인물을 혼자만 또 알고 수행하는 이 캐릭터와도 닮아 있어서 저희가 굳이 고유의 바다에서 딱지 미션을 드린 거고요. 네. 딱지 전문가이시던데요. 오징어 게임 보니까 뭐 쳤다면 무조건 이기시는 분 아니에요? 그때 실제로 찍을 때 한 번에 뒤집어서 사람들이 놀리긴 했어요. 그게 막 연출한 게 아니고 그냥 뒤집혀져가지고 밑에 가시면 이런저런 소품을 올려놓은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티나지 않게 빨간 종류와 파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잘 접으셔가지고 딱지를 접을 줄 몰라요. 어 그럼 뭐 알아서 테이블을 찾아보시든지 일단 전 접는 게 문제라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출연자 한 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30초 이상 통화하기 엔진이요. 통신 통신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지 쉬운데 자신 있으세요?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쉬울 거 같죠. 잡았어. 잡았어. 야 야 아 이거 안 와줘. 집책이 원래 닥터시잖아요 누군가를 치료하는 어쨌든 살신성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거 너무 쉬운데요 9분에 벼쳐야겠다 9분 50초 그거야 뭐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재밌다 김썬이라는 영화 우주 비행사 출연자 중 한 명 업어서 비행기 태워주기 한 명만 아무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신감이 다들 자신감 저 사실 만약에 제가 X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 아니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거? 네 보여드려? 뭐 보여드려야 좋고요 네 그럴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주시는 거예요? 배역에 따른 맞춤 미션 인물 퀴즈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왔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오셨어요? 아 정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미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정도의 지적까지 오신 분은 배두나 씨가 처음이잖아요 다들 어? 하면 되겠네? 하면서 가셨어요 아 그랬어요? 또 근데 뭐 나 입금 안 되면 연기 잘 안 되는데 아 입금 제가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미션에 성공하시면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미션에 성공하시면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푸짐한 상품을 드릴 거예요 뭔지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그냥 금은 부어 주렁주렁 달고 가시게 되세요 오늘 오늘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1등은 공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전에 1등은 배두나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합니다 아 벌써 들켰네 아니 말씀도 안 해주시고 뭘? 아니에요 표정이 왜 그런 거야? 글쎄요 그래서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뻥이야 채널 뻥이야 뭐 이렇게 미션 이렇게 뭐 이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니요 뭐 있구나 뭐 있지? 뭐 있지? 아 차요 어이 왜 불리하다 신발이 불리하다 신발이 저건 유리할 것 같다 신발 아 재기요 이거 봐 신발이 불리해 그러니까 이 신발이 이거 봐 이 게임에서는 내가 무조건 지는 거네 신발은 뭘 빌려 신어요 이건 뭐 캡틴 아메리칸이에요? 캡틴 코리안인데요 캡틴 코리안 느낌 아 아 게임하네 아 아 이거 뭐 뭐 지금 뭐 미션인가? 아니 그냥 그냥 심심해서 시간 때 오는 거야 아니 그냥 심심해서 시간 때 오는 거야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다 그게 있잖아요 미션이 그쵸 뭐? 아닌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하 하 하 하 하 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지 뭐가? 뭐가 있다고? 각자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 여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입장들한테 다들 이상하지? 네? 다들 왜 표정에 뭔가 감추고 들어오지? 하하 하하 다들 표정에 뭘 감추려고 하는데 다 드러나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라운드 와!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뭐 터지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나 되게 사실 뭐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가 되게 큰 자리 중에 마지막이잖아 사실 울컥울컥한 느낌들이 어머 저 지금 진실된 어떤 저의 어떤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팀워크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 멤버가 다시는 못 모이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잖아 약간 그런 거 해보시면 마무리니까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봐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넘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봐 와 깜짝이야! 어! 맞아! 들어오자마자 뭐 다 하더라고 어 왔다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때문에 아 아닙니다 저희 그동안 분량 분량 뽑고 계셨어요? 네 대박! 뭐 하셨어요? 어 얘기하면 안 돼요 어 왜? 뭐죠? 선배님이 이미 많이 뽑아두셨어요 분량을 뽑았다고? 응 분량 많이 뽑아주셨어요 그럼 왜 왜 고요의 바다 출연자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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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션 아니에요? 갑자기 야완아 너무 지시해 어 이거 미션! 이탈을 해 도망갔다 혼나고 도망갔다 혼나고 이제 뭐 작품 얘기하고 이럴 때 제가 그때 핸드폰 검색해도 돼요 뭐 알아서 하세요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뭐 편하게 다 주고 우리 다 주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네 네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네 9분에 붙여야겠다 9분에 50초 아니 그거야 뭐 아쉬운 대로 와 이거 숨을 데가 없네 야 이거 할 얘기가 없는데 30초 동안? 전화를 걸어서 30초 이상 통화하기 안 받네 드나 누나야 안 받아 쉬었다 갈게요 네 네 왜왜왜왜 어? 어? 아 이거 뼈 만들면 돼 어허 미쳤나봐 왜그래 빨리 어허 미쳤나봐 왜그래 빨리 빨리 왜 안돼 싫어 아니 아니 한 번만 아니 머리 빨리 왜 안돼 싫어 아니 아니 아 빨리 한 번만 아니 머리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트루. 트루. 아, 트루. 한 번만, 야, 친구 좋더라. 야, 너 너무 안무가내 아니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야. 그러면 끝이야. 한 번만 더. 아, 싫어. 가봐, 형. 싫어, 싫어. 싫어, 싫어. 한 번만 더. 싫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형. 형, 딱히 적을 줄 알아요? 응? 형. 형, 형, 형. 잠깐만요. 야, 왜 그래? 너 왜 그걸 안 해줘? 내가 이길까 봐. 아니, 나는 일단 나 두 번을 그래도 해줬잖아, 어떻게 보면. 딴사마트 해달라고 해. 조금 세게 해. 세게 해? 조금 세게 해. 아니, 너 왜 여기 앉아, 근데. 아니, 딱지 좀 배우려고 그랬지. 야, 둔아 너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다? 응? 아, 어머. 너 인생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야? 아, 어머. 응? 너 화장실 좀 갔다 와. 그리고 메이크업 좀 다시 봐야 될 거 같아. 내가 안쪽으로 때려갖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 이거 좀 하고. 내가 선물 나눠줄게. 어? 선물 나눠줄게. 선물 나눠준다고? 일곱 개 줄대요. 선물이 뭔지 모르잖아, 이게. 응, 좀 되게 좋은 거. 부자 돼서. 야, 되게 좋은 거. 믿냐, 순진하게. 그래? 야. 야. 엄청나요, 지금. 오늘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야, 그럴 때 이거 또 뭐가 모사가 있어. 모사가 있어. 아, 한 번만. 그냥 빡, 빡 하면 되잖아. 잠깐만. 야, 우상아. 둔아, 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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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달래. 왜? 잠시만 기다려봐. 아, 왜 이렇게? 이 친구 왜 이래? 어허? 어, 야 어허. 잠깐만. 뭐 하냐? 아니, 나 사진을 저기 뭐 한 번도 안 남겨가지고. 내가 사진 원래 잘 안 찍잖아. 근데, 그러면 사진 한 번 찍자. 사진 한 번 찍자. 왜? 네. 모든 출연자와 돌아가면서 2인 셀카 찍기? 네. 보안 담당자시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되게, 저 되게 지금 보안에 지금 취약할 것 같은 게. 셀카나 이런 거 안 찍거든요. 거의 찍은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좀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 한 번 찍자. 왜? 아, 뭔가 뭘 해도 다 이상하지, 오늘은? 너의 미션은 딱지야? 어? 아니야. 그냥 종이가 있길래 접는 거지. 아예 접을 줄은 몰라, 나. 형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너의 미션은 딱지를 접으면 돼? 아니라니까. 너의 미션은 다른 사람한테 딱이를 3대 맞는 거야? 다 솟대? 다 솟대? 출연자 중 한 명에게? 제일 만만한 사람은 누구야? 고님. 다. 다 솟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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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다 솟대? 어, 준아. 준아 여기 없어? 준아 왜 찾아? 준아 가자. 뭐야 왜 다 안 봤지? 왜 안 봤지? 여보세요? 어, 형. 응. 어디세요? 난 왜? 난 방인데? 네? 방이 아니지. 여기 우리 인터뷰하는데. 거기가 잠깐만 어디였죠? 여기? 네. 제가 지금 길을 못 찾아서 잃어버렸나 봐. 잃어버렸나 봐. PD님 나간대. 너 어디야 지금? PD님 나간대. PD님 나간대. PD님 나가셨어요? 알겠어요 제가 들어갈게요. 알겠어요 들어갈게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PD님 저 진짜 저 팬이에요. 사진 한 번만. 아, 쟤. 우생이 그거네. 사진 찍는 거네 셀카. 뭐가? 쟤 셀카 찍는 거고 얘는 뭐냐? 내가, 어? 세, 다섯 대라고? 나는 사실 나 알겠지만. 나는 사실 그래 형 나 알겠지만 사진 내가 안 찍잖아. 야 얘 땀 좀 때려줘. 어디 어디 오른쪽 왼쪽? 딱지 치고 하려고? 아니 그거보다 안 돼. 아 이걸 세게 때리라고? 아 그거는 좀.. 나 이미 된 거 아니야? 아니요. 빨간 거 다 못 봤어요. 애들하고 얘기한다고. 형. 뭐 하러 그래? 형.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잠깐만. 딱지 치게 하려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일단 그 거는 안 돼? 그 거는 안 돼?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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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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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배? 아니... 어떻게... 그 다섯 배 어떻게... 어떻게... 잘할까요? 할 수 있어? 어 당연히 할 수는 있지 아 찾았다 어디 갔다 와? 아니 다시 나왔다가 잠깐 쉬러 나갔는데 뭐... 뭐죠? 아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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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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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미션 아냐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냐 아냐 그런 거 아냐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성공해 이거를 맞네 사진 찍는 거 그렇네 아니 내가 사실... 알지만... 너 뭔데? 너 뭐야? 누가 널 데리러 나오는 거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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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해 주세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됐어 됐어 야 우리 사진 한 번 찍어 한 번 찍어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나 촬영하면서 너랑 사진 찍은 적 있냐? 한 번도 없지 아마 내 사진 없을걸? 누가 찍어준 건 있지 근데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 어? 뭐 인증샷... 뭐 이것도 없고 똑같은데? 알면서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야 사진이 미션인 것 같아요 아냐 아냐 아니... 미션이어서는 없는데 나는 어차피... 아니 뭐 미션이어서는 없는데 저는 근데 미션인 건 알지만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성공하셨는데? 아냐 누나는 알 거야 하도 없어서 누나가 나한테 번호를 보내줬어 하하하 하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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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왜? 왜왜왜? 이게 뭐야? 아니 나는 오징어 게임 이후에 딱지 치는 게 친이야 간직해야지 진짜로 내 새로운 맛을 맛 들여가지고 갑자기 딱지 스트레스 받네 우리 누나 찍어줘 근데 너무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티나게 하겠냐고 어렵다 근데 이건 어려워요 2분 남았네요 2분 있다가 녹화 재개할게요 2분 있다가 녹화 재개할게요 네 어우 서로 도와주네 어우 서로 도와주네 나 찍게 어우 보인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아니 내가 찍을게 아니 나는 이 상태로 하는 게 아니 나는 진짜 이 오브가 너무 티나 너무 티나 아니 이거랑 사진이랑 너무 티나 잠깐 일단 자세가 바로 나는 형이 딱 이럴 때 어떤 포스가 느껴졌어 아니 이 형이 정말 왜 이러지 이 상태로 하는 게 좋아가지고 아니 갑자기 아프다는 사람이 갑자기 너 다 해주셔 너가 흔한다고 계속 해주는구나 자기 땀을 따르더라도 정우성 성공 다시 다 해주셔 준님 몰라요 얘기하자 다 된 거잖아 몰라 지금 준님 몰라요 고요의 바다잖아요 고요 속에 외침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 이게 또 아 이거 진짜 힘들다 15여 카드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100만 원 진짜예요? 월던드 전 무료 1도 없습니다 진짜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천천히 해! 왜! 왜! 도인이 살아 우주에 왜 살아?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하늘! 하늘! 아니 아까 그거 맞았어 아까 그거 맞았다고 프로 너무 좋다 진짜 좋죠 좋죠 좋죠? 가끔! 떠있어! 떠있어! 하늘에!